그니까 날 믿으라고 그랬는데 관상을 보실 줄 아셔야죠. 관상을 보고 뛰어먹으려는 게 아니지. 바로 옆에 있다면서요. 그러니까 바로 옆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. 1202호, 1203호 아니야. 1202호, 2호라니까. 2호에다가. 저 가게도 저기 있잖아. 근데 뭘 걱정해요. 가게 와서. 묵직하게 이렇게 대장에 대해선니까 묵직하게 보이네. 네? 이게 뭐예요? 돈 들면 좋잖아요. 이쪽에 들어가면. 나 지금 했으니까.